오늘 행제한 날 너무 좋아? 진정해서 울어 나는 소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제가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뉴질랜드 퀸스탄 근처에 있는 버스텔 산장 호텔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을 좀 메시하긴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날 빼다 한 곳입니다 2020년 2020년 1월 1일 오마이갓 2020년 1월 1일을 만버와 함께 퀸스탄 뉴질랜드 퀸스탄에서 첫째 날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젯밤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퀸스탄으로 넘어왔습니다 너무 고파서 밥 먹으러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가자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스위스 번 리조트 스위스 번 리조트 그냥 갔을 때는 사실 좀 그렇게 모던하진 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근데 학창시절에 그 수학레인 가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그런 곳입니다 코크 3불 오마이갓 싸지 않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그렇네요 응 좋았어도 정말 운동했을텐데 좀 씁쓸합니다 와우 저희는 지금 현재 이곳은 퀸스탄랜드 레이크인데요 무슨 레이크야 여기? 무슨 레이크인지 모르지? 타티푸티 타티푸티 타티푸티? 아니요 완전 이쁩니다 이거 완전 진짜 날씨가 좋았다면 이거 진짜 대박인데 날씨가 비가 오고 흐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와우 진짜 이거 예수 대수 이게 시리스리 레이크? 어 레이크다 오시안 레이크 오 마이 굿니스 이게 호수합니다 물도 완전 맑아 낚시하고 싶어 와 정말 여기 예수인데 뉴질랜드 여기도 단점은 주차하는게 쉽지가 않네요 여기도 다음따음까지 좀 걸어야됩니다 식료품도 좀 사야되는데 많이 못사겠습니다 그리안길래 아니 알았어 와우 뉴질랜드 정말 이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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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지금 여기가 정확히 어디일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아름답습니다 주차할때가 없어서 저 멀리 주차해놓고 지금 시티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정말 예술입니다 이게 시티 방향으로 자기가 시티 방향으로 시티 방향으로 시티 방향으로 시티 방향으로 시티 방향으로 시티 방향으로 비가 다시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왔어요 가자 봐라 minutes 가 의무를 의무를 حتحت 네 어디로 입으 dall 눈이 이제 배가 진짜 지금 너무 고픕니다 이제 오늘 한 끼 다 먹었습니다 몇이야 지금? 죽을지도 몰라 우리 먹어야 돼 아니 영국은 약 1, 거의 2 아니 1, 거의 2 잘했어 허구다 아니 쇼핑하러 갈까? 임팩트 쇼핑 옷 사러 갈까? 복싱데이 막땅 아니 15달러? 오 치프다 이쁘다 한국어 여기 있는 집이다 불꽃쇼핑 스타트? 아니 아니 없어 거의 400달러 미샤? 응 망고는 해볼까 봐 나한테 봐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무슨 색깔 여기 엔제도 있어 알았어 알았어 뭐? 다시 뭐라고? 엔제도 있어 엔제도 있어? 응 인어 풀네임 여기 엔제도 있어? 어스라엘 뉴질랜드 블라블라뱅크 나를 알아 저 뉴질랜드 있어 알았다 야 밥 천천히 먹으면 아이스크미라도 먹자 일단 뭘 먹으면서 시작하자 일단 뭘 먹으면서 시작하자 약간 너무 고파서 일단 집에다가 뭘 먹으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생지 않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멍구 라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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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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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잘랐다 네 잘랐다 빨리 아 뭐 아 아 조금만 감사합니다 이곳은 왜? 이곳은 왜? 이곳은 왜? 이곳은 왜? 이곳은 왜? 이곳은 왜? 표정관리 못한다 표정관리 너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네? 너의 정체가 뭐냐? 난 뭐 너의 정체는 말이야 네 상태가 안좋다 아 또 표정관리 또 안되네 표정관리 또 안되네 표정관리 또 안되네 표정관리 또 안되네 네 저희가 지금 망고랑 건너를 타러가고 있습니다 야호 건너를 타러갑니다 갈비기 망고? 응 2, 3, 2, 1 3, 2, 1 안녕히 계세요 마모랑 지금 건너를 타러갑니다 마모랑 저랑 한날까지 했습니다 마모가 자꾸자꾸 멍을 웃겨가지고 제가 야 왜 웃겨? 했는데 막 난리 찼습니다 왜 꼭 가냐? 아니? 아이고 안하냐? 어 아이고 안하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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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씨 오늘 얼마 썼어 도대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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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간다 간다 올라간다 아 비싸다 비싸 이거 택스를 일단 다 해야지 유튜브에서 너무 비쌌다 뭐? 아 나 의견 또 이씨 이게 진짜 이씨 거다 너 잠시만요 건너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근데 뭔가 특별한 거 있지는 않아 아니 왜냐면 뒷백관드 썼어요 아 여긴 그냥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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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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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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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커피 마시아 커피 마시아 또 먹어 저 왜 커피 마시아 버닝! 버닝 타임! 일어나! 포장관리 안해, 그것도! 포장관리 포장관리 안해! 마야니도 한 포장관리! 야, 점프해! 그럼 내가 바로 내려간다! 열리면 내려! 자, 이제 열립니다! 내립니다! 내려 내려! 소원 두, 식! 명원 두, 마바야! 잘 안하고 저거지! 오! 세만 두! 또 어디 사라졌어? 마바 어디 갔어? 마이크! 태기! 태기! 천천히 찍어야지, 집 속에서.. 총 2대2 4대2 5대2 안쪽으로 안쪽으로 4대3 2대5 안쪽으로 자 여기는 우리는 쇼핑해 미쳤다 우리는 쇼핑한다 야 다진마다 오우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룩 테리기 코스코 같은 거다 대박큱니다 언제 모르겠지만 금방차 여기 어디야? 룩 hypothetical 파킹 what? P-A-K-S-A-V P-A-K-S-A-V means you park here and you save P-A-K-S-A-V 여기가 여기가 P-A-K-S-A-V 이라는데 저희가 5일 여행 중에서 하루가 거의 끝났다는 마당에 4일간의 여행을 더 해야 되는데 2.4.49 매번보다 비싸다 세일할 때 이분 날씨 이분 날씨 P-A-K-K-K-K-K-K-K-K 저렴한 스낵 하나 샀습니다 요즘에 있는데도 싼게 있습니다 싼 스낵이다 1달러 스낵이다 치킨 아몬드도 있어 4달러 여기가 저렴한거 같은데? 어? 느낌상 매번보다 살짝 더 싼거 같기도 합니다 매번보다 더 저렴한거 같아요 여기가 매번보다 더 싼거 같애 아닌거 같애 어? 여기가 더 싼거 같애 느낌상 느낌상 여기가 왠지 매번보다 좀 더 프레쉬하고 좀 더 넓고 더 쾌적한 느낌 매번 코스코보다 더 괜찮은거 같은데요 여기가 피크 너무 칩이야 피크 피크 좋아? 쇼핑? 너무 좋아 쇼핑? 쇼핑 너무 좋아? 응 야 맘에서 오르라는 소리를 해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진정에서 오르라는 소리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씨 쇼핑매니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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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쇼핑매니아기 왜냐면 뉴질랜드 물가가 어떤 것은 좀 싼 거 같고 어떤 거는 좀 많이 비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골라서 사야겠죠? 잔거일수록 뭐가 뉴질랜드의 비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맥주 마시면 진짜 골로 갈거 같은데 한입이 보내셨